방송인 박수홍이 친형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부모가 박수홍에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까지 언급해 논란입니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 평사합의 11부 심리로 박수홍의 큰형 박진홍 씨와 그 배우자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8차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날 박 씨의 부모는 각각 검찰과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친형 박진홍 씨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아내와 함께 출연료 등 약 62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증인으로 나온 박수홍의 부모가 장남을 두둔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박수홍이 여자친구를 위해 사용하는 용도로 비자금을 만들었다. 수홍이가 여자친구와 만나다 아이가 생겨 형과 형수에게 처리해달라고 한 적이 있다. 우리가 아는 여자만 여섯이다. 관계 후 콘돔까지 치워줬다고 주장한 건데요.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원 변호사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머니투데이에 전했고, 보도에 따르면 노 변호사는 이 재판이 친형의 횡령 혐의를 가리는 게 목적인지, 박수홍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게 목적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의 주장은 이미 유튜버 고 김용호 씨가 방송에서 했던 말인데, 김용호는 사망 전까지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와 증인을 제시하지 못했다. 전 여자친구 누구도 증인으로 나서지 않았다. 김용호는 박수홍 씨 형수한테 들은 내용일 뿐이라고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 여부와 간에선, 부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데 무슨 대응을 하겠냐, 부끄럽고 민망해 법정을 뛰쳐나가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